구약의 요셉, 구약의 또 에스드가 공무원으로서 제일 복음 잘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랩런드도 경찰이 된다 했는데 좋은 그런 전동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랩런드들이 좀 구체적으로 저렇게 직업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하면 대학 나왔는데도 취직이 잘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군인, 경찰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좋아요. 또 뭐 여러분들이 더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고급 공무원으로도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고급 공무원들에게 억지로 복음 전해가지고 굉장히 욕먹는 걸 봤어요. 요셉은 그러지내는 게 아닙니다. 이 보디바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든지 그런 축복을 받느냐 물을 때 대답을 한 겁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큰 지위를 얻었냐 할 때 복음 전해한 겁니다. 아하수엘 왕이 에스드에게 몇 번 물었을 때도 대답을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무원으로서는 요셉, 에스드 같은 인물들이 자주 중요한 전도의 인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에스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데 조금 렘넘트들이 새로운 논리에 참고해야 될 게 있습니다. 렘넘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렘넘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착각입니다. 착각을 많이 해요. 아, 사람 말을 듣고요. 뭐 사람 말을 듣고 착각하는 거예요. 렘넘트들이 이거 제일 주의해야 돼요. 사람의 말은 거의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걸 그걸 들으면 안 되죠. 사람의 말은 거의 다가 틀린 거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이게 급한 판단을 하죠. 렘넘트들이 이런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소중한데 사람 말을 듣고 급하게 판단을 하죠. 또 쉽게 비교합니다. 비교하면 안 되죠. 여러분 각각 중요한 이유가 다 있는데 비교하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또 포기합니다. 렘넘트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일 또 많은 게 필요한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상처 많아요. 렘넘트들이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꼭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꼭 참고할 게 있어요. 에베소 5장 16, 18절이죠. 여기 보면 세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라고 하겠습니다. 뭐든 자세히 보지도 않고 이제 하면 착각하죠. 자세히 보라고 하겠습니다. 주의하여 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5장에 보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세상 자세히 보면요. 사람들이 거의 헤매고 있습니다. 세상 자세히 보면요. 세상 자세히 보면요. 세상 자세히 보면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쳐다보면 거의 헤매고 있는데 그걸 보고 여러분은 막 단주합니다. 그래서 렘넘트들은 지금까지 나온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반드시 할 거 있죠. 그게 뭡니까? 렘넘트들이 열두 가지 비밀을 가지고 공부해라. 열두 가지 비밀을 아시죠? 이것을 가지고 공부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당연한 것, 필연적인 것, 절대적인 것을 가지고 찾아내고 공부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쪽이 안되면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해놓은 것 있어요. 그걸 찾는 겁니다.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인 것을 준비해놨어요. 어떤 것을 그거를 보고 달란트라고 하죠. 그걸 안 찾고 렘넘트들이 자칫 잘못해버리면 착각해가지고 고생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진짜 내용이 뭐죠? 오직 그러면 응가보죠. 유일성 그리고 뭡니까? 재창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인하는데 어떻게 하죠? 24, 25, 영원 그래서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각인된 것, 불인된 것,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12가지 비밀입니다. 그리고 렘넘트들은 꽃게도 9가지 처신 빠른 속도로 넓이, 높이, 깊이를 봐야 돼요. 그래 안하면 실수합니다. 그리고 위사람, 아래사람, 주위사람을 봐야 돼요.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에 참고해야 돼요. 그 9가지입니다. 그리고 렘넘트들은 3가지 명령 찾아냅니다. 뭐죠? 천명, 소명, 사명인 항상 기억해요. 렘넘트뿐만 아닙니다. 성공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 못하면 성공 못합니다. 나는 왜 사업이 안될까? 이거 모르면 사업이 되다가도 안되요. 왜 뭐 렘넘트들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렘넘트들은 이미 구원 받을 것이 아니고 받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 누리면 돼요. 여러분은 살아 보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갈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천국이 배경이요. 거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핍박을 받았는데 지금은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뉴스에서 나왔을듯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눈에 안보이게 성령께서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시간도 눈에 안보이게 악령은 누구를 건드리겠어요? 지금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은약을 잡고 기도하는데 오늘 에스더스를 다음 달에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더스를 보는데 읽을 갑니다. 여러분이 포럼해야 될 내용이요. 베냐민지파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베냐민지파다 이렇게 할 때 조금 참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죠. 뭘 부르며야 됩니까? 요셉이 어느 날 노예로 끌려갔어요. 어느 날 감옥소로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총리가 됐어요. 요셉이 총리 되니까 전세계 쌀을 팔았잖아요. 그때 요셉의 형들이 쌀을 사러 왔어요. 형들을 일단 속이죠. 붙잡아 놓기 위해서는 누명을 세웁니다. 나중에 형들에게 자기를 밝히죠. 그때 요셉이 가슴에 가지고 있던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 했습니까? 베냐민을 찾았어요. 요셉의 동생이죠. 나헬이라고 하는 여자가 두 아이를 낳았는데 요셉 베냐민 이렇게 낳죠. 이게 지금 베냐민 집합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왕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왕이 사울왕입니다. 베냐민 집합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러간 뒤에 전세계 복음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집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해볼 필요가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을 예정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부분을 예정하셨다. 그런데 에스드가 베냐민 집합입니다. 굉장히 이유가 있죠. 이런 것들 따져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렘넌트들이 기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는 중요한 사명이 있다. 렘넌트는 가문의 모든 문제를 축복의 발판으로 완전히 바꿀 사명이 있다. 쉽게 말하면 포로되어 왔는데 왕후 됐어요. 성공했죠. 포로로 잡혀온 여자가 왕후가 됐으니까 얼마나 성공한 겁니까? 자 꼭 렘넌들이 기억해야 돼. 이건 여사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여러분이 가문을 완전히 바꾸는 축복이세요. 그냥 집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포로를 여러분이 렘넌들 때 진짜 해야 됩니다. 어제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아는 친척 한 사람 맨날 고생 하면서 술집을 하더라 니까요. 그거를 보고 아들 딸인데 싫어해요. 그러니까 맨날 술 먹는 사람 집에 와서 떠들고 이러니까 애들 공부도 잘 안되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셨는데 딸이 또 해요. 참 무시 못하겠구나. 엄마가 무속인들이 있었는데 딸은 미국에 사는데요. 이상한 귀신들 샤만 아메리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걸 포럼 하기 바랍니다. 이 갑니다. 에스더의 미모 왕후가 왕후가 됐으니깐요. 가장 불우한 중에 있었는데 왕후가 됐으니깐요. 원래 이름은 하다사라 하다사 하다사인데 이게 한자로 말하면요. 이런 이름입니다. 천인화 하늘의 사람의 꽃이라 그게 하다사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름만 이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얼굴만 이쁜 게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에스더가 나타난 순간에 모든 사람이 놀랬다 아닙니까? 그 정도로 이뻤대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시오. 아니 왕후를 뽑을 때 여러 명이 왔잖아요. 그 에스더가 나타났는데 완 사람이 다 놀랬대요. 그 정도 니까 대단 대단하지요. 그런데 보통 얼굴 예쁜 여자들이 못됐는데 에스더는 그게 아니에요. 어떤 게 있었냐면요. 아주 모습도 예뻤지만 믿음의 미모를 가지고요. 에스더 2장 17절에 왕이 모든 여자 모든 처녀보다 사랑했다. 따라서 따라서 얼마나 이쁘던지 에스더 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왕이 보고 저 모든 여자 합친 거 다 합쳐도 에스더 마음 못 해. 그랬으니까 찾아왔을 때만 나라 절바나 죽였다. 이랬지요. 이렇게 이쁜 여자가 믿음이 없으면 곤란하죠.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냐. 에스더 2장 10절에 왕후가 됐을 때 사촌 오판 모르코 가 한 말이잖아요. 에스더 2 10절에 내가 절대 가서 유다임 을 밝히지 마라. 에스더 2장 20절에 왕궁에 들어갔는데 끝까지 유다임 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굉장한 은약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게 일대기대만 들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삶의 미모도 가진 사람. 우리 렙런트들은 꼭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삶의 미모를 가졌는데 에스더 4장 16절 같은 경우에 기록이 나오죠.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됐을 때 죽음을 각오해 거예요. 자기는 왕궁 안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죽음을 각오해 거예요. 왕 왕 앞에서 이 큰 위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 갈 때 이런 말 했어요. 전 백성들은 먹지도 말고 마치지도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말은 기도의 비밀도 알고 있는 사람이죠. 나는 가서 앞에서 얘기하겠다. 그때 한 말입니다. 16절 죽음은 죽으리다. 생명을 걸고 하겠다. 자 여러분은 가문 살리는 사람이오 에스더처럼 믿음과 삶의 가장 기중한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자 이 에스더가 그냥이 아닙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유다인임을 말하지 마라 할 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멸망의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 했는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통치하고 있는 바사국 나라가 페리샤거든요. 바사국이 어떤 나라 다는가 알고 있어요. 여기에 왕후에 도전했는데 됐단 말이에요. 이 비밀로 다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왕후가 됐어요. 왕후가 되고 나면 우리는 보통 말하잖아요. 자 왕후가 됐을 때 2장 20절에 그때도 말하지 않았다. 기도의 사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 가지고 망하는 사람 거의 다요. 기도의 사람 나중에 말할 때가 따로 있습니다. 정인의 사람 나중에 세계 살릴 시간표 옵니다. 선교 사람 우리 랩놈들은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 그런데 쓸데없는 말 할 필요 없어요. 어느 날 기다리면 시간표 옵니다. 정인의 사람 어느 날 전 세계 살릴 수 있도록 선교 사람 여러분을 쓰실 것이다. 확실합니다. 이게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어디로 가든지 흔들리지 말고 비밀 가지고 있어라. 여러분들은 미모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비밀 가지고 있어라. 에스더스에 굉장히 전도에 중요한 거 많이 나와요. 가문을 바꾸라. 그리고 자신을 갖추라. 그리고 비밀을 가져라. 드디어 에스더가 민족을 구하게 됩니다. 이 민족을 구한 에스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비밀을 갖고 있어라. 이스라엘나라 위기가 왔습니다. 한 명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위기가 왔는데 하만 이란 사람 한 명 때문에 그게 3장 입니다. 3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악한 하만 이 교만 하고 음모를 꾸미고 법을 만들었어요. 뭔 말 이죠? 렘너더들이 세상 나가면 사단에게 심부름하는 교만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막 음모를 꾸미요. 그리고요 법을 만듭니다. 부산에서 우리 교회 시작할 때 핍박 시작했잖아요. 100% 거짓말이에요. 신기한 일이오. 목사가 목사들이 100% 거짓말 했는데 그게 100% 흔들뿍 퍼졌어요. 그때 내가 뭘 느꼈냐.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때 내가 확신해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이럴 일이오. 일이오. 그런데요. 20년을 내가 당했는데 20년 동안 계속 전도운동이 왔어요. 지금은 세계보금 할 사람들이 남고 레인먼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 올바른 복음 운동만 보여주면 됩니다. 올바르게 하면 돼요. 반드시 이런 위기는 오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하만이 음모를 꾸미가지고 법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런 법입니다. 유대인 다 죽이는 법을 만들었어요. 자 이때에 위기 대처를 어떻게 했냐. 큰 위기가 왔습니다. 4장 13절 보면 배옷을 입었다.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면 돼요. 배옷은 언제 입습니까? 상을 당했을 때는 회개할 때 입는 겁니다. 그때 이 이걸 입었어요. 그러고 하닭에게 전달했어요. 왜냐하면 직접 예수도 못 만나니까 하닭의 관리에게 전달했어요. 이 하닭을 통해서 모르두기의 말을 전달했어요. 뭐라고 전달했냐.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죽게 되었다. 그런데 너만 살아나면 되겠냐. 하나님이 너를 이때를 위하여 준비하신 거 아니냐. 맞죠. 입대를 준비하신 거 아니냐. 네가 만일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다른 데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내 집은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이 말을 지금 에스드가 들은 겁니다. 그래서 에스드가 생을 걸고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자 이 민족으로는 에스드의 아주 중요한 지혜를 보세요. 나라를 구했다니까요. 자 이 정도 부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을 찾아간 거요. 나라를 구하는데 왕을 찾아갔는데 가면 빨리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입니다. 얼마나 이쁜 민현데 이 에스드가 딱 나타난 거요. 아니 그게 그런 뭐 큰 문제가 됩니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버지에 가거나 할아버지에 가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왕궁은 얼마만큼 무서운 덴고 하니까 너무 사고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물 이 사람은 밥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문 출입을 아무나 못하고 지켜요. 그게 왕궁이란 말이에요. 안그러면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몰라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막 편하게 부러울지 몰라도 언제 사거리 터질지 몰라요. 지키는 사람들 에스드를 다 알잖아요. 거기 간 거요. 통관할 수 있지 왕후니까. 거짓말 했겠죠. 왕후가 왕이 불러서 간다 이렇게 했겠죠. 원래 못 들어가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바삼은 지금 말하면 페르시아입니다. 옛날에 큰 세계를 다스린 왕이란 말이에요. 원래 법에 부르지 않았는데 날짜가 들어가면 죽거나 갇혀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스라엘 나라는 죽어가고 있지 3일 후면 다 죽어 3일 동안 기도하라고 들어왔는데 지금 왕궁에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에스드는 왕후 중 한 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왕 앞에 갈 수도 없어요. 지금 밖에서는 이스라엘이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었다니까요. 그때 에스드가 간거에요. 가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왕이 에스드를 본 순간 어떻게 왔냐 이래야 되는데 에스드를 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왕이 지팡이 홀이라 금홀 그걸 번쩍 드는 거에요. 이렇게 그거는 외국의 왕이 왔을 때 드는 겁니다. 왕이 아무데나 신화 왔는데 들지 않아요. 왕이 아무나 밑에 사람 왔는데 밑에 밥 가지고 왔는데 들고 이래 안 한다니까요. 외국의 어마어마한 기빈 자기급 수준의 왕이 왔을 때 환영할 때 이렇게 드는 거에요. 에스드가 왔냐 그냥 더럽불서 이렇게 나는 그 심리를 이해합니다. 여러분도 이해하죠. 이겁죠. 드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여자 랩런트는 그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편 올 때마다 홀 덜덜 올리게 되요. 일단 얼굴만 잘생겨야 되는 여자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가 있는 거에요. 왕이 너무 반가워하게 들었다. 그래서 바로 묻잖아요. 어찌 된 거냐. 무슨 일이냐. 무슨 소원인지 말해봐. 심지어 나라 절반 줄 테니까 말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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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에스드의 지혜가 나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단판에 불을 부르겠지요. 방에 들어가서 막 그러면 큰일 나요. 이게 지금 에스드가 얼마나 지혜 있었냐면 왕에게 잔치 초대를 했잖아요. 잔치란 이게 여러분은 그냥 밥 먹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다 뭐 있거든요. 그 의뢰문들 가운데 요리사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거 다 뭐가 있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역사는 거의 만찬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중요한 사람은 우리 뭐 식사 한 게 합시다 이러잖아요. 그 말은 내 당신에게 이 얘기할 게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냥 밥 먹으러 와서 얘기하라니까 잔치 초대하니까 왕이 이제 누치채고 아예 먹은 일이 있구나 아니. 그래 왕이 당연히 뭐 오케이 해가지고 왔는데 이제 왕이 묻잖아요. 밥 맛있게 먹고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잔치는 뭐가 있는 거 왜 위로 묻잖아요. 뭐냐. 에스더가 그때도 대답 안 했어요. 여러 번 열 번도 더 했겠지 그래. 한 번 더 잔치 초청을 했잖아요. 한 번 더 잔치 초청을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주 중요할 경우입니다. 그게 왕궁 법돌하니까요. 아주 중요할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경우는 역사 기록을 보면 백일 동안 잔치하는 것도 있잖아요. 아니 왕을 식사를 모시는데 두 번째 잔 초청을 했다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데 왕이 고민이 생겨요. 아 저 왕에게 지금 뭐 문제가 있구나. 그 기록에 보면 그날 밤 왕이 잠을 못 잤다라는 그렇죠. 그런 기록도 나옵니다. 그럴 때 중요한 말을 했어요. 힌트를 준다 아닙니까? 다음 잔치 때도 총리를 모시고 와야 됩니다. 헤맛이란 그것밖에 없어요. 이 하만 총리 오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에스드가 두 번째 잔치 왔을 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만은 완전히 몰락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바사 나라를 구원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민족을 구하고 사실은 바사 나라를 구한 거예요. 이게 에스드가 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이런 응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갑니다. 드디어 부림절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부림절이 뭡니까? 부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생긴 사건이요. 그래서 부림절 부림이란 말을 붙인 겁니다. 예를 들면 아시다시피 이 많은 일을 다 이스라엘 민족 다 살고 악한 하만은 죽게 되죠. 그 날을 기념한 것을 보고 부림절이라 자 여기에 역할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역할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르두개 하닥 아하수엘 모르두개가 사촌오빠지요 이 얘기를 했고요. 하닥이 심부름을 했고 아하수엘 왕이 다 해결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이 일이 벌어지는 일의 주역이 누구였느냐 에스드였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불임절이란 모든 사건을 역사에 기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불임절은 무슨 말인지 알지만 이 굉장한 우리 렘넌트들이 보아야 될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은약이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을 살리고 움직일 수 있다. 렘넘트는 렘넘트는 가진 가문을 살릴 수 있다. 렘넘트는 가진 은약이 가문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렘넘트는 단순한 아닙니다.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대로 가지면 응답되어집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이 에스드 렘넘트는 여유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여유있었지. 흐름이 급한데요. 그리고 굉장히 지혜있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흐름을 바꾸는 도전을 했다. 여러분 이 말씀 은약을 제대로 붙잡아 역사에 일어납니다. 그렇죠? 자, 여기 기도 스쿨 네 명 졸업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끝나고 나오면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공부를 작품으로 만들어라. 꼭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의 공부를 인생 작품으로 만들어라. 저같은 경우는 신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걸 가지고 늘 현장 가서 확인했어요. 굉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매일 작품을 만들어라. 생각해보세요. 이럴 때 기도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렘문데이 모이는데 오늘 어떻게 내가 인생 작품을 만드느냐. 이러면 말씀을 굳게 잡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말씀은 역사가 안을 낳아요. 매일 인생 작품을 만들어라. 매일 만드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 나는가 보세요. 작은 것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인생 작품을 만들어라. 이 작은 것 속에는 굉장히 큰 것이 들어있습니다. 아시죠? 정약용 같은 사람은 책 읽어가지고 조금조금 메모한 것을 기록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책 300권 썼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에디슨 같은 경우는 전부 전부 자기가 하는 일들 중요한 것을 메모했어요. 이래가지고 방에 일기장만 3000권 남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걸 작은 것이지만요. 작품을 만들어라. 여러분의 공부는 힘들게 하지 말고 작품을 만들어라. 자 기도 스쿨 졸업한 학생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매일 같이 작품을 만들어라. 여러분 작은 것을 큰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작품을 만들어라. 저는 오늘 제게 들어온 종이가 이만큼 들어왔습니다. 이만큼 들어왔다니까요. 매일 이만큼 들어왔어요. 거의. 이걸 제가요. 그냥 놔두면 쓰레기 되잖아요. 이걸 다 모으기도 힘들어요. 그럼 제가 보면서 체크합니다. 어떤 것은 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게 한 바닥에 딱 나와요. 그럼 미리 그쪽으로 나왔던 것을 기도 수집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기도 수집에 그거 보관하면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보내지는 줄 압니까? 매일 그렇게 내가 매년을 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게 길을 보여요. 여러분 메시지 많이 나오는 걸 그냥 들 수 능히면 안 되면 여러분 잘 기록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길이 보인다니까요. 메시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들어오면 복잡해져요. 전체를 보고 딱 합니다. 저는 어떨 때는 하루에 책이 열 권이 있습니다. 어떻게 있는지 압니까? 이렇게 책을 쫙 보면 목록부터 쭉 봅니다. 목록 쭉 보면 거의 무슨 책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는 자세히 읽습니다. 이 사람이 뭔 말을 하려고 쓴 걸 알기 했어요. 그리고 수준을 알 수 있거든요. 여기 지금 돈벌이 하려고 쓴 책이다 모든 것을 다 서롬 보면 알아요. 그다음에 목록 중에서 보면 내가 꼭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시간 낭비되는 게 있고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데 넘기면 아 이거는 시간 낭비 되는 거 알아요. 어떤 건 딱 중요한 거라 있지요. 그러고 항상 가둔 종이에 메모합니다. 책 열 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책 보고 버려버립니다. 다른 사람 보더니 짐대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아 내가 지금 이 세상을 향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제게는 그냥 설교 나오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과 함께 세계보고 만한 작품이 계속 나오고 기도서죠. 그것도 작품입니다. 그냥 이런 게 아니요. 지금 우리 렘덴 그게 그냥 게 아닙니다. 굉장한 작품입니다. 그럼 그중에서 우리 산업인 대회 굉장한 작품입니다. 우리 군선교 대회 군선교 굉장한 작품입니다. 이런 응답이 계속 오는 거예요. 렘넌트들은 인생 작품을 만들어라. 아시겠지요? 굉장히 작은 것처럼 보이는데 큰 게 들어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렘넌드들이 에스더처럼 지혜를 얻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렘넌드 가는 길에 허감이 무너지는 역사 누리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